동전을 10번 던져서 암원이 나오는 확률변수를 X라고 할 때 음 그럼 뭐 이거 B 금방 쓸 수 있죠 B 10, 1분의 1이야 그런데 확률변수 아니 절대값 1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다 이거 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절대값 벗겨지면서 1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벗겨지면서 10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0분의 1 그래서 요렇게 한번 계산하고 요렇게 한번 계산해 가지고 투게다 겹치는 부분 다 구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해볼게요 그럼 먼저 색깔로 구분해서 연두색부터 계산을 해볼까 그러면은 1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다 넘어가 그러면은 10분의 1 넘어가면 이게 10분의 5니까 2분의 10분의 5니까 10분의 6이네요 10분의 X가 양변에 10 곱해요 그럼 X는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번째 노란색으로 계산할게요 자 1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그럼 요게 5분의 10인데 넘어가면 10분의 5니까 넘어가면 10분의 4가 되죠 10분의 4 10분의 X야 양변에 10 곱하면 어떻게 해 X가 4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랑 합쳐지는 거니까 굳이 X는 4보다 크다 그리고 6보다는 작다 그럼 6이네요 아 그래서 X는 뭐 4에서 6 사이다 아니 근데 10번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 4번보다 크고 6번보다 작아요 같거나 작은 게 아니야 그럼 몇 번밖에 없는 거야 5번밖에 없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봐서 바로 이산확률분포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P 원래 계산한 거는 P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근데 계산해보니까 뭐밖에 없다 PX가 얼마? 5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어? 그러면 금방 끝났네 10C5 두 번 일어나? 아 다섯 번 일어나? 그럼 2분의 1의 5승 다섯 번은 안 일어나? 1-2분의 1인데 2분의 1 똑같죠 5승 아 그래서 10C5 곱하기 2분의 1의 10승이니까 답은 니은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조금 생소하다? 아니 간만에 나와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모르냐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?